안녕하세요. BJ입니다. 안녕하세요. 신디사이저를 치는데 피하면 잘 치는줄 알고 저 보고 다른것도 쳐주세요 이러지 마세요. 저도 나름 연습해서 하는거에요. F메이저 두 번째 레슨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두 번째 영상은 뭐 다른거 아니고 모범 영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냥 편안하게 들으셔도 되고 어떻게 하는가 궁금하게 지켜보시기도 하면 되겠습니다. 2번 여러분들께 불어드릴게요. 뭐 이쯤에서 박수도 치시더라구요. 혼자 계시는데 박수치면은 다른사람들이 뭐라고 그럴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은 제가 정식으로 2번 영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인사할테니까 박수 한번 치시고 네 감사합니다. 생각보다 되게 뻘쭘해요. 여러분들이 많이 웃어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셔야 돼요. 이런거 많이 할 수 있습니다. 네. 더워. 너무 historically. 네. 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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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